2023 대한민국 목회 콘퍼런스가 구미 지역 목회자를 초청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구미시민교회 조민상 목사의 진행으로 시작한 이번 콘퍼런스에는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정재영 교수와 목회데이터연구소 지용근 대표, 소만교회 조성실 목사가 발제자로 나섰습니다. 강사들은 코로나 이후 한국교회의 방향으로 선교적 교회와 소그룹 활성화, 하이브리드 교회 등을 소개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습니다. CTS 기독교TV가 주최하고 CTS 안동방송 서부지역 운영이사회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코로나 시대에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창의적인 목회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